루디, 우리 할머니네 집 가자! 너무 졸려... 폼키가 손 주면 엄마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은데? 손! 옳지, 옳지! 엄마, 검사 잘 받고 올게. 이모랑 놀고 있어. 어, 너야. 폼키 슬퍼 엄마 기다리고 있는 거야? 나 갔다올까? 응 나가자 나가자 응? 응 응 폼키도 걸을까? 싫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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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아이고 그럼 아이고 나는 formed 아래 알람 아이콘 아이콘 점점 어 Enka publicly 당minist 음 으 으 아 어 아리아 아리아 아니야 띄웨어 띄웨어 이모랑 산책 잘하고 있었어? 딱 알아보더라 근데 루디는 처음이거든 나보다 먼저 알아본 거 같아 루디가 막 그래 봤더니 언니야 모르카가 안되는 거만 공연 라이미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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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구린가? 폼키야 그만 따라다녀 엄마 또 어디 나갈까봐? 안 나가 폼키야 엄마 핸드폰 못 봤어? 엄마가 찾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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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찾ordinate 어떤 자아 중인지 엄마가 찾아봐 왜 ψ censor 꼼키基현 ㅋㅋㅋㅋ 우와 delegation 뚜껑아 흥미로운 루디야 루디 우리 할머니네 집 가자 갈거야? 엄마 차키 못 봤어? 차 키가 없으면 우리는 시골에 갈 수가 없어 찾아봐 로지 못 찾았어? 어떡해 로지 찾았다 로지 찾았으니까 이제 갈 거야? 준비 다 됐어? 이제 차 키가 찾았으니까 가볼까? 출발 너무 졸려 너무 졸려 너무 졸려 너무 졸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